그러면은 액션이 좀 약해져 성공이야 3코에 이거 나가면서 사기꾼의 캐리를 유도해봅시다 한 포까지 반복하죠? 한 포가 나오면은 한 포 두 발에 은신까지 되기 때문에 안 내려오면은 4데미지에 정신작용이 뭘 쓰려면 5코 일단은 기습으로 한 대 쳐도 한 포야 한 포야 가자 좋다 한 번 더 한 포야 가자 가자 그렇지 바로 그거야 한 포야 바로 그게 니가 할 일이야 나와 그만 때리고 싶지 때릴 데가 없을 거야 해적 한 포 한 포 한 포 한 포 자 해적 나오면 이제 기가 막혀지는 거야 응? 휘둘리 휘둘리 아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휘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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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카라마 한 번 한 턴 더 돌아야 되잖아 기다려봐줘 한 턴 한 턴이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얘네들이 진짜 뭔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 휘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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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턴 한 턴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거기서 이걸 차고 저걸 차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 봐 큰 날뻔했지 이거 봐 큰 날뻔했지 큰 날뻔했지 큰 날뻔했지 내 말이 맞지 야 이번 달 여기 기름 바르고 난리 쳤어 봐 죽을 뻔 한 거야 뭘 큰일이 나 큰일이 나긴 이제부터는 뭔줄 알아? 숟가락 살인마 가는 거야 지브스 박상몸 있어 기다려봐 아직 지브스 박상몸 있어 어 살리겠지 뭐 자 들어와 지브스 박상몸 있어 어 그래 좋아 숟가락 살인마 가는 거야 지브스 박상몸 지브스 두장 있어 지브스 두장 있어 지브스 박상몸 지브스 박상몸 아 뭐 맘대로 해 맘대로 맘대로 지브스 박상몸 나와도 못 이길 거 같은데 야 야 자 이제는 지부스한테 박사분만이 닳길이야 뒤지컬을 발휘하라 뒤지컬을 발휘하라 슈웩 슈웩이 캐리하네 아 지부스 박사분이 나오질 않네 뭐 이럴땐 어쩔 수 없어 선수들 개노잼 밸런스 아예 안 맞아가지고 마법사하면은 이기고 사냥꾼하면 나가야돼 그냥 진짜 들고 시작해야돼 알레르기였으면은 상대가 졸라 못하는거 아닐까 남꾼이 유리하던데 많이하세요 남꾼으로 가서 불리한정도가 아니라 밸런스 아예 안 맞아 아 아 법사가 훨씬 좋습니다 아무튼 아 무기도 없구네 안꾼이 아 아 아 이거는 쓸수 이건 아껴둬야되는 카드고 해적이 좀 나와줘야되는데 아 한포를 던져주고 늦게나갔어 과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보센터 초반에 승부 보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야 그래도 이거 도발을 세우고 그걸 때려주네 굉장히 진정이? 지부스 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승부 보는거에요 이제 승부 보는거에요 어차피 의미가 없고 흠 동기 필요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다 총알 두발 총알 두발 왔어 응? 무기차고 총알 한방에 냉열도 맺힐 수 있어 일로와 들어와 지붓음 따지지마봐 야 지붓음 살려둬야될거아니야 아이씨키 어? 지지키 부스로 살려주네 아이씨키가 진짜 그래도 맹독나왔어 진짜 개다행이다 진짜 아아 씨 아이씨키가 잠깐만 그냥 치지말고 어차피 죽을 목숨 야 내가 발로고 가 가 가 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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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아 샤오비야 나도 끼워야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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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긴 얘 치지 너도 지붓... 지붓... 얘도 지붓을 받고 싶구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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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흐흐흐 아하하하 이 새끼 하아... 목칼 대박 씨 아 지금 호스 남아 남아 O H 음... ㅋㅋ 음녀 이케 유녀 1딜 스노보는 아니야 그지? 얘 하수행이 몇 개 없어서 일단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메시 쩔지 않냐? 팽그넛까지 감사합니다 소돌? 마지막에 소돌이면? 아니 이거 소돌이 없네 흠 러그넬 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 구나! 러그넬 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 구나! 폭탄 때리려다가 폭탄아! 쫌쫌쫌! 에이 이새끼야 아니야 이거 1인들 스노볼 아니야 한 번 가볼까? 이 새끼 진짜 한 번 가볼까? 자 우리 한 번 우리 한 번 싸워보자 그래 너 이제 방제 없으니까 방제 저거 잡으면 그 다음부터 진검 숟가락 싸우면 되는 거야 해보자 한 번 그래 해보자고 해봅시다 방제를 뭔수로 따 아 이게 왜 나와 두 장은 줄게 하아 하아 왜 왜 왜 왜 한 번 가볼까? 어째쩌쩌 계속 올라가는데? 한 장이라도 봐야지 안봐? 내가 뭐게 지켜라 내가 뭐게 지켜라 아 명치 명치 때릴걸 아이씨 아이씨 하아 맞다 한 번 가볼까? 손에가 큰데? 저 새끼 내장됐어 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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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 새끼 암살자의 감이 드디어 나왔구나 이긴거 같습니다 아 좋을 수 없지 손놈의 존스를 왜 넣어 포칼도 있어서 안타깝다 지금 써놈이 꽤나 인성 아니지 왜 그래 인성이라 그래 흐흐흐흐흐 음 음 아 이거 다행이네 발리라 그 상대는 굴단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등 뒤를 조심해 좋다 맹독하고 해적은 매우 궁합이 잘 맞는 카드니까 이렇게 둘은 초반에 같이 들고 있으면 매우 좋고 굴단이니까 얘는 빨리 나가도 되구요 한 포 한 포가 나온다면 뭐 지프스까지 쥐고 좋았어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자 쭉쭉 달립니다 쭉쭉 달립니다 쭉쭉 달립니다 기름 다 넣었어요 땜장이나 한장 냉독두께 기름 땜장기름 한장 한장 갑니다 빨리빨리 정리 안하면 힘듭니다 아이구야 미치부치 갉아먹을때가 아니야 그럴때가 아닙니다 그럴때가 아닙니다 그럴때가 아닙니다 잊을 수 없네요 빰 18대는 18 남았는데 거윽 거윽은 안 무섭지 거윽 나오기 전에 죽이면 되니까 아이고 이거 혼자 나오면 어떡하냐 급했구만 그걸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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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 이해한다 내가 아이구 아이구 이게 웬 또 잠깐만 이따 하나 찢어 놓고 갑시다 찢어 놓고 너도 찢어 놓고 어? 어흥? 어흥? 한푼 리뷰빵 그렇지 한푼 리뷰 뿡뿡뿡 거윽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되나봐 너덜너덜 너덜너너넛 너덜 너덜 응? 카드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지부스를 들고 있으니까 카드 낭비를 하는거야 하스스톤 모르면은 주댕이를 닥치고 있어 아.. 나 진짜 니들이 뭘한다구 주댕이 털고 앉아있지 아 나 진짜 속 터져 죽겠네 아 나 진짜 어디 보자 이건 뭐지 쳐야되네 아아아아아아 나와봐 나와봐 알겠습니다 아 이제 무선거 끝났어 무선거 끝났어 음 나오나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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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주맨 아유 미래를 다 파셨군요 당신 미래를 다 파셨어요 ㅋㅋㅋㅋ 아르가스가 없군요 아르가스가 없어요 정 어디 한번 볼까요 한번 오늘의 운세 일보소 이 새끼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 잠깐만 잠깐만 야 장난하지마 장난하지마 7이니까 이거 장난하면 안돼 장난하면 안돼 멋있게 좀 멋있게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곤 폭탄 너에게 마지막 인물을 헤헤헤 공 흐흐흐흐흐흐 인성이라니 이정도까지 왜 인성이라 그래 막 이렇게 내가 돌리고 이르지도 않았는데 응 믿으면 안돼 감사합니다.